아침에 일어나셔서 화장실 가서 거울 보시잖아요 그러면 거울 보시면은 함께 물어보세요 거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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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세상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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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제일 예쁜이 누가 제일 예쁜이 그럼 거울이 뭐라고 그럴까요 나 아 그래서 웃는거에요. 나가재 예쁘다 두 번째 또 이제 물어봐요 걸어 거울아 걸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물을уг där it for 3 누가 제일 예쁘니 또 나. 또 나래. 내가 제일 예뻐. 이거 나 연구소에 탁 최적화된 웃음 기법입니다. 또 나. 또 나. 어제도 나. 오늘도 나. 내일도 나. 내가 제일 예뻐. 내가 제일 예쁩니다. 네. 이 대표님 제일 예쁘세요. 감사합니다. 이 대표님 제일 예뻐야죠.